음악 제목 그대로입니다. 영어 발음을 꼭 원어민처럼 발음해야 할까요? 영어를 공부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발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발음을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쭉 들어보신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의 영어 발음은 과연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제 영어 발음은 훈이 얘기하는 정통 한국식 된장 발음입니다. 구수하죠? 하지만 저는 제 영어 발음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영어 발음이 꽤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어이없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은 제 영어 발음이 유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영어 발음을 잘하는 것과 영어 발음을 유창하게 하는 것 이 두 개념을 구분해야 우리가 영어 발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발음을 잘한다는 것은 발음기호에 맞춰서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발음이 유창하다는 것은 영어 원어민과 똑같은 억양으로 발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발음기호대로 발음하면 water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이건 발음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영어 원어민들이 하는 발음을 들어보면 water가 아니라 water 이렇게 발음하죠. 이것은 발음을 유창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단순히 발음을 잘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발음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발음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때 영어 발음을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혀를 찢는 수술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혀 밑에 설소대라고 하는 가는 근육이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알 발음을 잘 못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해서 이걸 잘라내는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수술이 영어 발음이 유창해지는 것과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벌써 9년 전 얘기인데 이명박 정권이 시작할 때 R인지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자리에 거의 코미디나 다름없는 이런 발언들이 나왔고 R인지라는 한동안 우스갯소리로 세간에 회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식빵을 뜨겁게 구웠어. 빵을 식빵에 되게 뜨겁게 구웠는데 거기다 버터를 딱 올려놔요. 그럼 버터가 어떻게 돼요? 사르르르 녹아들죠. 그런 식으로 이어서 읽으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어 발음으로 검색해보면 영어원어민처럼 발음하는 팁 이런 제목에 엄청나게 많은 강의들이 검색됩니다. 이런 강의들 보면 주에 스테이크 스테이크 이러고 앉아있어요. 뜨거운 식빵에 버터가 흘러내리듯이 발음해야 한대요. 인터넷 서핑하다가 영어원어민처럼 발음하기 어렵지 않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애플이 아니라 에앗보우 이렇게 읽는 게 영어원어민처럼 발음하는 거래요. 토마토도 아니고 토메이토도 아니고 드메이러랍니다. 드메이러 바나나도 아니고 버네너도 아니고 브네너랍니다. 이걸 읽다보면 갈숙태산이에요. I'm sorry, notebook, good morning, tower 타워를 어떻게 tower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help가 아니라 해협, musical, no I didn't, mechanical pencil 근데 이 본문 내용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래 댓글들이에요. 이 중에 부정적인 댓글들이 별로 없어요. 설마하고 따라해봤다가 진심 내가 영어로 잘하는가 하는 착각에 빠졌네요. 이런 긍정적인 댓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영어원어민들은 바나나라고 말하지 않고 브네너라고 말할까요? 토마토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드메이러라 해야 알아들을까요? 바나나로 유명한 영화가 있죠? 영화 미니언즈의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나라고 하나요? 아니면 브네너라 거나요? 제가 뭘 잘못 듣고 있는 건가요? 바나나라고 하죠. 영어로민들 바나나라고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듣는데 전혀 지장 없죠? 영어원어민들이 토마토, 토메이토, 톰메이러 중에 어떤 발음으로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토메이토, 토마토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메이토나 토마토나 이런 뜻이에요. 의역하자면 그거나 그거나 이 의미입니다. 포테이토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죠. 이것도 역시 그거나 그거나의 의미입니다. 원래 이 말은 Let's Call Whole Thing Off라는 노래의 가사의 일부입니다. 영화 쉐리댄스의 삽입곡인데 노래의 내용은 미국인과 영국인의 영어 발음이 서로 다르지만 토마토라고 하든 토메이토라고 하든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자는 말입니다. 이 노래를 루이암스트롱과 엘라 핏저럴드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토마토 토마토 포테이토 포타로 이 표현이 이 노래에서 시작해서 그거나 그거나를 의미하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굳어버렸어요. 이런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 언어민들은 발음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영어 언어민이 문법을 틀리는 이유 그리고 영어 단어는 얼마나 많이 암기해야 하나 이런 강의들에서 여러가지 예들을 통해서 설명한 바 있지만 영어 언어민들은 문법과 어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인들과는 정반대죠. 한국인들은 문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문법적으로 미묘한 차이점들에 대해서 설명하면 학생들이 에이 그거나 그거나 이런 발음들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영어 발음만큼은 스테이크 스테이크 톱메이러 브랜네너 이래가면서 데시벨 단위와 주파수 단위로 영어 언어민과 발음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언어를 발음하는 동양과 서양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양인들의 시각은 언어의 본질이 문법과 어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역할들에 따라 모든 단어들을 8가지 품사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품사들이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문장 구성요소로 또다시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렇게 해서 문법이 탄생하고 언어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언어학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토론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 수사학이나 논리학과 같은 언어와 관련된 학문들이 왕성하게 연구되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언어와 관련된 학문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동양에서는 언어라는 것을 아예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가정법은 언제 어떻게 왜 쓰는가 여기서 언급한 바 있지만 동양인들은 언어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심전심, 불림문자, 심심상인 등의 예를 들어서 언어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동양의 언어에 대한 관점들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언어와 관련하여 발달한 학문은 서예 말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시각에서 언어의 본질은 바로 글씨를 얼마나 예쁘게 잘 쓰느냐 바로 이거였어요. 어느 정도로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을 우대했느냐 하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학문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벼수를 주기도 했어요. 글씨를 잘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 능력있고 청렴한 관리들도 있었지만 무능하고 부패한 관리들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로 언어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수천 년을 분리된 채 살아오다가 근대화 시대를 거치면서 동양과 서양이 서로 만나게 되었죠. 서로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데 동양인들의 입장에서는 서양의 문법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한국만 국한에서 말하자면 해방 이후 영문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겨우 60여 년이에요. 근대화 시대부터 따져도 100여 년입니다. 수천 년을 언어나 문법의 개념을 전혀 모른 채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걸 받아들이려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영국 옥스포드 대학 교수인 리처드 도킨스는 문화 유전자 즉 밈의 개념을 주창한 바 있는데 이 이론을 적용하자면 사실상 한국인들의 문화 유전자 문화 DNA 속에 문법이 자리잡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동양의 문화에는 글씨를 예쁘게 잘 쓰는 것을 언어의 본질로 생각하는 문화 DNA가 흐르고 있어요. 제가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던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영어 필기체 연습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사실 영어 필기체는 출판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이미 20세기 초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필기체는 코카콜라 로고 정도에나 남아있고 사실상 어디에서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토에서조차 오래전에 사라진 이 필기체를 우리는 20세기 말까지 계속해서 연습하고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 발음에 그토록 매달리는 이유가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과 같은 외형적인 활동을 통해 영어를 잘하고자 하는 동양인들 특유의 욕망 그 문화 DNA가 영어 발음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컴퓨터로 자유롭게 문자 폰트를 바꿀 수 있는 시대잖아요. 더 이상 서해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와 사회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서양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법은 문화 DNA가 맞지 않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문법은 공부하기 싫은데 영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욕망이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찾은 목적지가 엉뚱하게 발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언어의 본질이 문법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글씨를 예쁘게 쓰거나 발음을 유창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에 있을까요? 사실 한국인들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발음을 꽤 잘하는 편에 속해요. 전세계적으로 한국어만큼 종성이 발달한 언어가 드뭅니다. 염나라는 일본만 하더라도 종성이 니은하고 이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받침 이외의 받침이 들어간 단어들을 잘 발음하지 못합니다. 맥도날드나 핫커피와 같은 단어를 잘 발음하지 못해서 마크도날드도 호떡오히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iPhone 9 und 4 정 fleeing I remember... I remember everything. I am Jason Bourne identity. Are you from Kimmel? No. 정、 주접 cer broke? 뭐 의학도 Directed they're they now he wants to bump me from my own movies belong to hisonas 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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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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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 nazi Yesen 뭐 지민 kim? Who's Je神 прямо i didn't say Jimm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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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car I actually 이 영상은 지미 키멜쇼에 출연한 메오 맷 데이먼과 코미디언 길리에르모 로드리게즈의 꽁트의 한 장면입니다. 길리에르모 로드리게즈는 멕시코 출신의 코미디언인데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멕시코인들은 영어의 J를 H 사운드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세라고 읽지 않고 호세라고 읽습니다. 호세는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이름들 중 하나죠. 어쨌든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어의 J 사운드를 잘 발음하지 못해요. 이 꽁트에서 길리에르모는 제이슨을 발음하지 못해서 혜이송이라고 발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인들은 거의 모든 영어 발음들을 조금만 노력하면 다 수월하게 발음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너무 쉽게 원어민처럼 영어 발음을 따라할 수 있는 게 문제에요. 이게 왜 문제냐구요? 영어 발음을 영어 원어민과 똑같이 발음하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의외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장을 어떻게 발음하죠? Nice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발음하죠? 이 발음에 유의하면서 영화 내셔널 트레저의 한 장면을 보시죠. very cute man. thank you. good afternoon gentlemen. hi. abigail chase. paul brown. nice to meet you. bill. nice to meet you bill. how may i help you? well your accent. pennsylvania dutch? saxony german. oh. you're not american? oh i am an american. i just wasn't born here. please don't touch that. 우리가 보통 nice to meet you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발음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nice to meet you 이렇게 다소 딱딱하게 발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 주인공이 독일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미드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의 발음을 듣고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을 알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일종의 아이스브레이커로 종종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할 필요가 없다면 발음을 굳이 영어 언어민과 똑같이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영어 언어민들은 모국어 발음이 영어에 드러나는 것을 억지로 숨기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와 이 사람 영어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이 사람 고향에서 죄짓고 어디 도망다리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사람은 왜 한국어 억양을 숨기고 우리처럼 영어 발음하려고 저렇게 노력하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나?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영어 발음이라는 것은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영어 언어민과 똑같이 발음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유세를 하던 기간 동안 백인들이 아닌 흑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공격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연설을 눈감고 들으면 백인이 말을 하는 것인지 흑인이 말을 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비난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흑인들은 흑인들 특유의 억양과 발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바마의 영어 발음은 흑인보다는 백인의 발음과 유사하기 때문에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다고 공격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영어 발음을 영어 언어민과 똑같이 하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언어 정체성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언어 정체성을 버리는 행위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불안감이 가시질 않죠. 혹시 내 영어 발음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어쩌지? 내 영어 발음을 촌스럽다고 놀리면 어쩌지? 우선 여러분의 영어 발음을 촌스럽다고 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인종차별주의자가 하는 말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흑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미 대륙으로 건너와 수백 년을 살았지만 흑인들 특유의 영어 발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좀 전에 봤던 길리에르모 로드리게즈나 영화 내셔널 트레이저에 의해서 보다시피 외국어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통해서 모국어가 다소 스며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길리에르모는 오히려 이 멕시코 출신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 독특한 영어 발음으로 인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코미디언입니다. 왜 영어 발음을 꼭 원어민처럼 따라해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미국은 이민자들이 건설한 나라입니다.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리는 미국에는 온갖 억양과 발음이 난무하지만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은 학교에서 피부색이나 발음을 가지고 남을 놀리면 안된다는 것을 학습해요.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여러분의 영어 발음이 유창하지 않다고 해서 놀린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 발음에 집착하는 것, 그 자체가 일종의 인종차별일 수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미국은 다인종 사회이고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어 발음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발음은 보통 백인들의 영어 발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흑인들 특유의 억양이 살아있는 영어 발음이나 멕시코 출신 미국인들의 영어 발음은 좋은 영어 발음이 아닌가요? 흑인들도 히스패닉들도 모두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쓰는 언어 또한 모두 영어입니다. 한국인들이 백인들의 영어 발음만을 따라하려고 할 때 흑인들이나 히스패닉들은 대단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들 이거 인종차별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백인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발음을 틀려서 이 친구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어떤 나라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 했다면서 이런 것도 틀리냐면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이 친구는 인종차별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저랑 무척 친했기 때문에 저를 놀린 겁니다. 근데 제가 좀 화가 나서 종이에 이걸 쓰고 어떻게 읽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 단어는 제가 제 첫 번째 동영상 강의인 한국어와 영어는 어떻게 다른가에서 한번 소개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죠? 가이오티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죠? 코요테가 아닙니다. 가이오티예요. 이 친구 역시 제 질문에 가이오티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코요테지 어떻게 카이오티냐? 너네 미국인들은 다 혀하고 뇌하고 따라 떨어놓느냐? 이걸 어떻게 카이오티라고 발음하냐? 너네 영어 발음 완전히 개판이야.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멕시칸 친구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손뼉을 치면서 맞다고 동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페인어는 영어처럼 이렇게 발음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인 친구 역시 멋쩍게 네 말이 맞다. 영어가 발음이 좀 어렵지 하고 동의하더라고요. 만약에 영어원어민이 여러분의 발음을 가지고 지적하거나 놀리면 제가 한 것처럼 대꾸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다음은 어떤 영어 강사분이 자신의 영국에서의 경험을 쓴 인터넷 신문의 기사 내용인데요. 영국인에게 샴푸 브리즈 하니까 못 알아듣더랍니다. 그래서 머리 감는 흉내를 내니까 아 샴푸 그러면서 샴푸를 가져다줬더래요. 코스트코를 카세코라고 발음해야 한다고 하고 아메리카노를 암웰 이카노 라고 발음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책까지 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이런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내셔널 트레이저의 한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아마 독일인들이 nice to meet you 라고 발음하는 것을 영어 언어민들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독일 출신 미국인들이 하는 영어 발음에 영어 언어민들이 익숙해지면서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발음상의 특징이 그 사람이 독일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신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샴푸라고 발음하는 것을 영어 언어민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발음 기호상 완전히 잘못된 발음이 아니라면 영어 언어민들은 아 한국인들은 샴푸 이거를 샴푸라고 정직하게 발음하는구나 뭐 아주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진출한 더 많은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 이 한국식 영어 발음의 특징이 역시 여러 동양인들 중에서 한국인을 구분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신호가 될 것입니다. 가끔 외국에 나갔을 때 중국인이냐고 묻거나 아니면 일본인이냐고 물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한국식 영어 발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과 한국인들을 세계에 더욱 잘 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발음이 영어 원어민과 조금 다르거나 발음 좀 틀린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론 발음 기호에 맞춰서 영어 발음을 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어 발음을 영어 원어민과 똑같이 유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혹시 내 발음을 못 알아들으면 어쩌지? 내 발음을 비웃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그냥 지르고 봐야 돼요. 발음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자신 있게 말하세요. 그래도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반기문 영어 발음으로 검색해보세요. 이 동영상을 보면 영어 발음과 관련한 한국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한국식 구수한 된장 영어 발음으로도 얼마든지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모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영어 발음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다음 강의에서는 발음 기호에 맞춰서 영어 발음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좀 주의해야 할 영어 발음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